안녕하세요. 성요한입니다. 오늘은 티라미수 찹쌀떡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치킨은 고소하고, 제시장은 달콤하고, 너무 좋아요. 근데 치킨이 잘 먹으면 저것이 좀 더 맛있다는 것 같아요. 아, 뱅, 청양고추를 만들어서,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볼 너무 맛있어서 달콤하고 오늘의 주제는 처음에 뼈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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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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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이거 티라미수 처음 먹어봤는데 딸기보다는 딸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티라미에서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